트와이스가 5일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트와이스 멤버들은 공항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트와이스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모모였습니다. 모모 다음에는 쯔위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트와이스 멤버들은 자유롭지만 세련된 모습을 잊지 않은 저마다의 특색있는 복장을 갖췄습니다. 한 팬은 가을 요정들이 김포공항에 나타난 것 같다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와이스 모모는 흑단의 생머리 차림이었고 쯔위는 다크한 밤색 투피스로 인형 미모를 드러냈습니다. 쯔위와 지효는 시종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쯔위와 지효는 시종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쯔위와 지효는 시종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